롯데아이미늄은 언제나 새로운 포장문화를 만들어 온 기업입니다 1966년 대한민국 최초로 알루미늄박을 생산하면서 지난 반세기 동안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최대의 종합포장기업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알루미늄박 인쇄포장제 캔, 페트, 골판지부터 열교환기 생활용품까지 아우르는 다양한 제품들과 롯데라는 이름에 걸맞은 최고의 품질은 늘 새로운 모습으로 도약해 온 롯데아이미늄의 자부심입니다 각 사업 영역에 최적화된 생산 인프라 및 거점을 바탕으로 활발한 제품 생산이 이루어지는 국내 6곳의 공장과 중국, 인도네시아에 위치한 해외 공장 이곳에서 롯데아이미늄 인직원들은 고객의 제품에 가치를 더한다는 사명감으로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생산 현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혁신활동 라임스를 통해 더욱 좋은 품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생산 공정을 개혁 발전시키고 포장 소재 및 재료에 관한 연구 개발을 통해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하고 높은 품질의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롯데아이미늄은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나아갑니다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글로벌 포장 및 소재 기업으로 도약하며 오늘도 한발 먼저 앞장서겠습니다 알루미늄 밖 사업은 롯데아이미늄의 탄생과 함께 더불어 성장해온 사업입니다 지난 50여 년간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로 알루미늄 밖 분야에서 그 품질과 기술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식품 포장제 약품 포장제 등을 넘어 2차 전지 소재 등 다양한 산업에 필요한 고품질의 알루미늄 밖을 생산하며 고객의 요구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폭 압연기를 통해 구현하는 초박박의 알루미늄 밖 제품과 고객을 만족시키는 품질을 위한 다양한 검사 제어 장치는 롯데아루미늄이 오랫동안 추구해온 우리의 가치입니다 롯데아루미늄은 인쇄 포장 사업을 통해 여러 산업 환경에 맞춘 고품질의 인쇄 포장제를 생산합니다 산업 및 고객사의 상황을 분석해 유형화하고 이에 적합한 소재를 맞춘 개발하기 때문에 다양한 요구에도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첨단 설비를 통해 가공성, 보존성, 차단성 등 고객의 요구에 대응하는 고품질의 포장제를 제공하며 선명하고 아름다운 색상 인쇄로 구현하는 우수한 디자인으로 고객 만족을 극대화합니다 식품 포장제는 친환경적인 재질을 사용해 여러 식품류를 아우르는 다양한 가공 방식과 사용자의 편의를 생각하는 기능성 포장제로 생산됩니다 약품 포장제는 차단성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재질과 접합하여 우수한 품질의 포장제로 생산되며 담배, 라벨용 포장제는 향 보존성이 우수하고 인쇄성이 뛰어난 고품질의 친환경 포장제로 생산됩니다 소재 산업인 기능성 필름은 전자디스플레이 산업의 소재로 사용되는 기능성 코팅 필름 식품과 재료의 안정성을 높여주는 고차단성 필름 친환경 재생에너지와 관련 기능성을 높인 필름 등 핵심 역량인 코팅, 접합, 인쇄 기술을 활용해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롯데알미늄은 캔페트 사업을 통해 음료 및 주류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캔과 페트병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소재 투입부터 제품 포장까지 자동 시스템으로 제어되는 첨단 생산 설비를 통해 고객이 원하는 다양한 형태의 캔과 페트병을 공급합니다 캔 라인은 진천, 형택, 오산에 위치한 공장을 통해 효율적인 생산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슬림 캔과 스타비 캔을 주 용기로 하는 투피스 캔을 중심으로 다양한 기능과 형태의 캔을 생산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엔비캔을 중심으로 변화하는 산업에 발맞춘 새로운 디자인의 제품을 개발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페트병 라인은 진천 공장을 생산의 핵심 거점으로 삼고 고객사 내에 위치한 임플란트 공장 운영을 통해 운반비의 획기적인 절감과 긴밀한 파트너십을 실현해 왔습니다 모든 관종의 페트병을 완벽한 품질로 생산하고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제품을 개발 생산하며 고객 감동과 녹색 경영에도 앞장섭니다 세계 최고를 향한 기술 혁신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롯데 알미늄은 이제 더 찬란한 미래를 향해 도약합니다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으로 고객 감동을 실현하는 아시아 탑10 소재 기업 포장 소재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고객과 함께 더 큰 가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롯데 알미늄 롯데 알미늄